안녕하세요. 고수영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와 백을 폐로 잡는 방법, 고급 수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수가 있을까요? 살았다고 포기하지 않을까요? 이런 형태가 나왔으면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수 읽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에서 한집이 났기 때문에 여기서 폐를 만들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두는 수는요. 치중에도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러나면은 흙이 실패죠? 백이 살았습니다. 여기서 좀 멋있게 치중을 한번 해볼까요? 치중을 하면 이거 이쪽을 막아주면요. 이건 죽죠? 죽었어요. 막아줄 사람 없죠? 이렇게 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뒀을 때, 여기서 흙이 이제 이쪽으로 나가는 수는요. 이거는 너무 간단히 살죠? 이거 지금 나가야 되는데 여기 아 이건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쪽을 두면은 이때, 이때 이렇게 두면은 이쪽에서 집이 폐, 아저씨 폐 안해요 하고 이어주면은 이 한점은, 이렇게 또 여기 지금 안되죠? 흙이. 이것도 실패입니다. 치중에도 실패고, 이쪽으로 놔둬도 실패고. 그럼 뭐 어디 딱히, 어딜, 이런데 둘까요? 아, 이거 뭡니까? 아이고, 이건 뭐 이상하네요. 에이, 그냥 이렇게 놔둬나 버릴까요? 어차피 치중해야 되는데, 이게 안되는거죠? 이게 새 점으로 키우면은 집이 나기 때문에, 음, 그것도 안됩니다. 그러면은 절임의 한 수, 폐를 만드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쪽에, 엉뚱한 데다 붙입니다. 어, 이거 잡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잡혔을 때, 이거 끊는 수는요, 백이 이렇게 뻗는 수가 있어가지고, 아, 이거 폐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뻗어 버리니깐, 여기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잡으면은, 여기 한집이 나서 안됩니다. 그럼 여기서 딱히 둘 때가 없어요, 흙이. 이것도 실패죠? 그럼 자, 일때, 흙, 백이 2로 뒀다.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대저치는 수. 아, 요런 수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저쳤다. 백이 이어주는 수는요, 이건 죽었어요. 여기서 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단수 쳐서, 이윰 수 없죠? 이윰을 같이 이어가지고 이건 죽었어요. 따야 되는데, 바로 이게 폐입니다. 이쪽으로 나가면요. 이건 폐지요, 폐? 이 폐가 되는 것이예요. 이수면 죽으니까. 여기서 딱히 이 폐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집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 폐로 어떻게 100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형태는 폐가 되는 형태. 그래서 흙 1로 두고, 102로 놓을 때, 이 대저치는 수. 요 수를 아시면은, 이 100을 폐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단수 치면, 이렇게 쳐서 따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단수 치면, 폐가 됩니다. 이 폐를 이기면은, 100에 다 죽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대저치는 수가 멋있죠? 자, 이렇게 해서, 베개 모양에서 폐를 만들어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